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비기너 레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은 태그와 리스타트가 동시에 한 번 나옵니다. 3월 6시에 갔을 때 10카운트하고 태그 6카운트하고 리스타트 1번 들어가시면 됩니다. 태그부터 설명드릴게요. 태그는 왼발 백코스터 스텝, 백 스텝 트게더 포워드, 오른발 왼발 포워드 워프, 박수 2번, 1, 2, 3, 4, 5, 6, 그리고 1번 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그레이크 바인 스텝 터치, 왼발 도로시, 도로시 스텝은 왼발이면 왼쪽 사선으로 진행을 하는데 박자가, 첫째 박자가 길어요. 그래서 5카운트는 길게, 5, 6, and 8, 그대로 비하인드 포워드, 오른발 도로시 스텝 오른쪽 사선으로 진행하시면 돼요. 7, 8, 7, 8, 1, 2번째 섹션, 왼발 라겟니 커버, 포워드 워프, 오른발 4분의 1 틀어서 백코스터, 오른발 라겟니 커버, 오른쪽으로 다시 4분의 1턴 12시 방향으로 가셔서 그대로 오른발 백코스터,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번째 섹션 왼발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사이드락 리커버 왼발 크로스 셔플 오른발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라스트 섹션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락 리커버 크로스 셔플 비하인드 리커버 크로스 셔플 왼쪽 어깨 방향으로 4분의 1턴에서 왼발 크로스 셔플 피벗 1분의 1턴 오른발부터 앞으로 중걸음 워크 워크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태그 부분 같이 해볼게요 자, 6시에서 1번 오른발 가인 스텝 1, 2, 3, 4, 5, 6, 7, 8 1, 2 하시고 태그 왼발 백포스터 1, 2, 3, 4, 5, 6, 1번 스텝 그대로 가인 스텝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23, 4, 5, 6, 7, 8 7, 8, 9, 9, 10 11, 11, 12 팬 picked 14, 16, 17